내가 지금 무주택, 그 다음에 1주택자라면 최선의 선택은?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우리 무주택 분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내가 집을 언제 사야 될까? 그 타이밍은 언젤까? 집값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1주택자분들께서는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은 입지에 선택을 하신 분들은 집값이 올라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가 1주택이지만 내가 구축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오르지 않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그다지 오르지 않아가지고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준비해 봤는데요. 집 사는 건 400년 전부터 어려웠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한번 보시면은 조선시대 때 집값이 아니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겠어?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가 이제 4대문입니다. 서울의 이제 4대문이고 여기가 중부 장통방이라는 가옥이에요. 여기가 지금 서울의 종로라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이 한성부 중부 장통방을 보시면은 이 숙종 때 1960년도에 160량이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쭉쭉쭉쭉쭉 가격이 올라가다가 고종 때 2600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려 1600배가 상승을 했어요. 200년 동안 1600배 어마어마한 상승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우만주라는 선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인데 요분이 부동산에 대한 디테일한 일기를 남기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집값을 200량 올린 것은 참으로 본 뒤 헤아렸던 바가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 뒤집히게 한다. 그렇죠? 지금이나 이때나 집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속이 뒤집히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집을 사는 일이 참 어렵다. 모두 이와 같다면 누가 집을 사려고 물어보겠는가? 1784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집을 사기가 어렵지만 이 400년 전 조선시대 때도 집을 사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집 사는 건 1980년대, 그 다음에 1990년대에도 어려웠다. 우리가 기사를 보시면은 1989년도 한겨레신문의 기사입니다. 치솟은 집값, 내 집꿈은 분노로. 자, 분노로 표출하셨어요.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조그맣게 보이실 거예요. 조그맣게 보이시는 게 이게 임금이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 자, 어쨌든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속도를 임금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도 보시면 주목하셔야 될 게 무주택자 60% 끝내 가망없어. 자, 근데 이 밑에 보시면은 소형아파트, 장기임대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자 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더 하신 분은 이렇게 소형아파트, 장기임대 이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소형아파트 작아서 싫어, 장기임대, 난 임대아파트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이것도 선택을 못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보는 장기임대아파트가 어떤 거냐면은 분양전환을 잃어가지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주공아파트입니다. 자, 이러한 주공아파트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오셨다면은 저 아파트라도 있으셨을 텐데 없으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93년도의 기사를 보시면은 경향신문기사입니다. 자, 내 집 마련 못해 일할 맛 안 난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1980년도나 90년대나 집을 못 사고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였다. 그럼 지금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자, 집 사는 거는 매해, 매년 항상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 무주택자분들 30%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 자,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은 2012년도 기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는 게 무주택자들이 예상한 내 집 마련 소유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5년 이내면 집을 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나는 10년 이내면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근데 지금 10년 지났는데 어떻게 됐죠? 집값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이때 내가 확실하게 선택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기사를 보시면 이거는 2015년도 기사입니다. 자, 끊어진 주택 사다리,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자, 이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다리가 끊어졌다. 그렇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이놈의 사다리는 계속 붙었다 끊어졌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나의 미래에 내 집은 없다. 절망하는 2030. 이게 2018년도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3년 주기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과 마치 똑같죠. 그래서 집 사는 거는 매년, 매, 항상 어려웠다. 그럼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언제 집을 사야 되느냐. 집값이 아까 보여드렸던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쭉쭉쭉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하락할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집을 사실 때는 내 형편에 맞을 때 무리한 대출 끼지 않고 실고주기 때문에 그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자,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는 이유. 우리가 이제 집을 사고 갈아타기를 할 때 내가 원래 집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추가 이 집을 팔고 나서 추가 금액으로 이 다음 집으로 넘어가거나 그다음에 또 이 집을 팔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순서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님 집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선생님 자산에는 이 도봉구가 딱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을 드리면 도봉구는 서울이랑 너무 먼데요. 외지 아니에요? 하면서 선택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구로구를 추천을 해드려요. 선생님 구로구에 가셔야 됩니다. 구로구에 선생님 자산이 딱 맞고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구로구 거기 공단 있고 외지 아닌가요? 이러면서 또 거절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했던 이 도봉구, 구로구 다 올랐지 않습니까? 서울 전체가 다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15억짜리 집을 살려면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가야 되고요. 이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8억짜리 집을 팔아서 가야 됩니다. 8억짜리 집을 살려면 5억짜리 집을 팔아서 가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거쳐 가셔야 되는데 0에서 1, 2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0에서 내 눈높이에 맞지 않는 100을 봐버리니까 우리가 선택을 못하게 되시는 거고 힘들어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억 최고가 반포 아립박. 최근에 나온 기사죠. 구매자는 88년생. 와 88년생. 현금 24억을 질렀다. 이런 기사 보고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와 88년생이 어떻게 저렇게 집을 샀을까. 24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넣었을까. 이 집 정말 좋다. 그런데 집값 미쳤다. 이런 말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은 항상 있고 우리나라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가 많습니다. 이걸 깨달으시면 집을 살 수 없고 깨닫지 못하면 집을 사실 수가 없어요. 집이 비싼 게 아니라 모두가 살고 싶은 집이 비싼 거고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돈에 맞는 좋은 집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집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욕심을 만약에 내려놓기 어렵겠다면 나에게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수익을 늘리세요. 시청자님께서는 철저하게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 위치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인지하시고 우리가 그에 맞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1주택자다. 이번에는 1주택자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1주택자 분들이라고 해도 다 같은 1주택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운 좋게 신축에 들어가신 1주택자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구축에 계신 1주택자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구축 빌라에 거주하신 1주택자 분도 계십니다. 다 상황이 달라요. 이분들은 어떤 기분이냐면 이번에 내가 이 집을 샀네. 잘 샀어. 가격이 많이 올랐어. 신축이고 내가 입지도 괜찮은 집에 샀다.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요. 근데 여기 옆에 계시는 1주택자 분들 구축이어서 내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 그 다음에 빌라라서 가격이 내가 많이 안 올랐어. 이런 분들은 기분이 지금 현재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뭘 바라보시냐면 이분들은 여기 계신 분은 부러워하고 이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부러워합니다. 이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또 내가 신축이지만 더 높은 상급지의 집을 또 부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더 앞으로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구축 아파트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빌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10년, 20년을 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을 항상 부러워해요.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스포츠카 타고 가는 사람은 부러워해요. 자, 잘되고 싶고 더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러한 욕망 그 다음에 욕심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1주택에 안주하지 마시고 항상 기회를 찾을 생각을 하시고 어디로 돈이 흘러가실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먼저 이것부터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내 집에 대한 입지 그 다음에 전망이 어떤지부터 물어보자.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특히 어떤 분들을 물어보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축, 빌라 구축, 아파트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기약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입지 나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집에 대한 입지와 전망을 한번 알아봤더니 별로예요. 뭐 호재도 없고 좀 애매하다. 그러면 우리는 갈아타기를 고려한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내 집의 전망을 한번 봤더니 어, 괜찮아. 괜찮다면 우리는 무리한 갈아타기보다는 내가 보유한 현금으로 또 다른 추가 투자를 하셔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추가 투자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럼 추가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까요? 추가 투자가 과연 어디에 내가 내 돈을 들어가야 될지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주식, 그 다음에 코인,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2017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 주식,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걸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에 어디로 가셨다? 부동산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사를 보시면은 이게 최근 기사입니다. 주식, 코인 다 망했다. 천에 맞은 로또로 간다. 그래서 여기가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입니다. 자, 로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이 나쁘다, 코인이 나쁘다, 한탕이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이 주식과 코인 같은 경우는 왜 떨어졌냐면은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계속 대두되고 금리 인상한다, 몇 해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최대 7회 전망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식과 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마이너스 20%, 30%까지도 등락폭이 너무나 큰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동산이란 거는 주식과 코인이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식주 중에 주 우리가 필수적으로 살아야 되는 집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중학교에 배정받아서 이제 다른 데로 학교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집에 이사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자녀가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도 신혼집을 차리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직장에 바뀌었다? 그럼 또 집을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필수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집이기 때문에 주식과 코인이랑은 많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도 금리 인상 되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런 금리 올라간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파실 거 아니잖아요. 무주택자로 다시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에 인해서 위축, 심리가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지와 호재가 괜찮은 부동산에 대한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갈 곳은 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기사가 보시면 정말 겁주고 공포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도, 사목 빠졌다. 세종도 빠지고 있다. 대구도 빠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도권도, 집값, 하락, 확산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우리가 기사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이게 인터넷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한 실거래표예요. 이게 2021년 9월에 최고가 11억 5천을 찍었어요. 11억 5천을 찍었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 10억 4천에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님 이게 1억이나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1주택자분들은 이거 인터넷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살고 있는 집 파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 하락을 유도하고 이런 기사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거를 보시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의 자산은 어떻게 불릴지 그거에 대해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 이제 30대 분들 같은 경우 보시면 막 사회초년생을 벗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막 시작하십니다.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30대 분들은 아직 기회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분들 중에서 40대 혹은 50대, 60대 분들이 계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의 부동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 1년, 2년 뒤에 파는 상품도 아니고 최소 5년, 길게는 10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시면 금성, 금성사에서 나오는 광고, 문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우리가 어쨌든 부동산을 앞으로 선택할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번 기껏해야 두 번, 많아야 세 번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하실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가 좋아지고, 앞으로 어떤 곳이 발전하고, 앞으로 어떤 곳이 오를지에 대한 철저하게 전문가님과 상담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시냐면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곳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GTX A노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GTX C노선, B노선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A노선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들은 아직 삽도 안 썼어요. B노선도 그렇고 C노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A노선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들 보실 게 물론 우리가 강남에 가까운 곳이 좋다는 건 알아요. 서울역이 좋고 삼성이 좋고 수서가 좋죠. 그런데 이런 곳에 내가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남을 한번 알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남도 안 된다? 그러면 용인, 용인 구성. 구성이 안 돼? 그러면 그 주변. 여기도 안 되면 동탄. 동탄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대구, 연신내. 이쪽도 내가 알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자금대가 어딜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셔야지 내가 앞으로 더 발전적일 수 있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해요? 거기 GTX 노선 다 오른 거 아니야?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호재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내 투자의 앞길을 막는 부정적인 소리예요. 그리고 복을 걷어차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다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GTX A노선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신안산선입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내가 알아봤는데 마땅한 자금대가 없다고 하시면 우리가 신안산선 노선에 집중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서울까지 연결되는 한양대부터 안산에서 서울역 그리고 여의도 대규모 일자리가 있는 곳을 거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도 시청자님께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어디냐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곳입니다. 대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에 관심을 갖자. 그중에서도 평택입니다. 평택이라는 곳이 원래 이렇게 논밭이고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삼성전자가 2030년도까지 17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일자리도 들어오고 삼성엘리트 분들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여기 공장을 보시면 지금 현재 1공장, 2공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3공장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4공장, 5공장, 6공장이 지어지면서 일자리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인부들도 있죠. 3만 명 이상의 인부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배후도시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지금 보덕 국제 신도시. 앞으로 이러한 인구 유입이 정말로 많이 되고 대기업이 투자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런 삼성엘리트 분들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가가 투자하는 지역에 관심을 갖자. 국가가 투자하는 지역이 또 어디냐 봤더니 세종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아파트 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땅값 상승률은 전국 최고. 그럼 우리는 이 기사에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땅값이 왜 올랐을까? 왜 전국 최고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다 올랐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세종시에 지금 3기 신도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토지 보상금이 32조 원이나 풀립니다. 이 32조 원 중에 일부분이 이 세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돈이 흐르는 지역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 쪽에서 그 돈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2024년도에 2024년도까지 완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이 조치원 구도심 바로 옆에 보시면 조치원 3기 신도시를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보셔야 될 게 국가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그리고 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변에서 우리가 또 부동산 상품을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기회가 포착되면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 소득 그다음에 내 자산을 객관화를 먼저 하자. 그다음에 현재에 안주하지 말자. 무주택자 분들, 일주택자 분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가와 함께 주택 마련 그다음에 내 집 전망 그다음에 투자처를 조언을 한번 받아보시자. 그래서 대선이 있는 3월 전까지는 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확실히 정하면서 전략을 짜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서 선택의 시간에 왔을 때 콕 찍어서 부자되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